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까뿡 잠깐만 이거 너무 부끄러울지도?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첫 마켄떼죠 아우 부끄럽다 응 아 이러니까 맘 좀 편하네 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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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추운 날 껴있는거 아니에요 원래? 좋다 사물발달이다 그쵸? 카메라에 뭐 묻은거 같다구요? 뭐에요 이거요? 어 안닦이네 아니요 산타는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viel가 무엇을 하는거지? 하아 그러고 뭐라는거지? 다같은 놀아 나한테 난리 다같은 놀아 동작 아이쿠 아아악! 야아악! 베리 크리스마스! 아 이게 그.. 조명을 다 끄면은 조명을 다 끄면은 화장이 진하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화장이 안보여가지고 진하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조명을 이렇게 켜두면은 잘 보여서 머리 묶는거 보고싶어하는게 아니라 보고싶은거 딸인거겠죠 이 어만놈아 그걸 제가 모를거 같습니까? 머리 묶는거 보면서 뭘 볼건데요? 뭘 볼 예정이시죠? 정말 아 님들 나 머리 폈는데 시간 지났다가 곱슬기가 올라와 시간 지나서 곱슬기가 올라와 시간 지나서 곱슬기가 올라와 이거 안되겠는데 날 캠을 왜 아 조명을 켰군요 제가 전이랑 달라진점이 지금 조명이 너무 밝은건가 이거 하나 꺼볼까요? 잠시만요 조명 끄고 왔어요 조명 끄니까 좀 조 يوte 오디오 cupcakes 어두워진 느낌인가 쪽 조명이 센건가 잠시만요 조명이 끄고 왔습니다 조금 어 조명 거의 끄니까 이제 좀 잘iques orden +, 됐습니다 잘 보이는 건가? 감사합니다 뭐 내가 캠을 끌때마다 니코틴을 보충중이에요 나 무슨 마..마..마..이거 뭐죠? 마우스는 아닌데? 마이크도 아닌데..이거 이름이 뭐더라? 아 마스크! 아니 마..마스윙커는 기억나는데! 마동소가 다닐거 아냐..뭐지? 매일 쓰는데 모르냐구요? 전 매일 바깥을 안나가요 여러분 저 마스크 쓰느니 캠핑할 때 말고 없어요 바깥을 안나가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써요 남을 중간에 전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제가 본적도 없구요 피눌도 없구요 앞으로 피할 계획도 없습니다 앞머리를 까달라고? 뭐야 두려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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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머리..오..오늘 이마에 화장 안..잠시만요 와 앞머리 진짜 오랜만에 열어보는거라 이상할 수 있음 재밌다! 너무 오랜만에 열어보는게 너무 오랜만에.. 어색하네요 내가 진짜 막 자유롭게 막 캠 얼굴 막 다 한 그런 캠이 왔으면은 막 뒤에서 막 이런거 하고 했을텐데 여기서 이런거 밖에 하는게 없어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제 슬슬 가볼까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받은게 많아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러려고 방송하는건가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막 잔뜩 챙겨주고 이게 뭐라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들 저도 시간 가는줄 모르고 떠들고 얘기했네요 다들 안녕히야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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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